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죠. 우리 증시는 지금 총선 여당 완패로 인해 가지고 지금 기업 밸류에이션 프로그램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그러한 우려. 거기에다가 오늘 환율이 급등을 했어요. 이러한 환율 급등의 충격으로 코스피 지수가 오늘 2680.82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어요. 0.93% 이렇게 하락을 했죠. 간밤에 미국 증시는 혼조세 마감을 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68% 이렇게 급등을 했고 거기에다가 S&P500 지수가 0.74% 상승을 했죠. 다른 것보다도 미국 증시는 그래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완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나스닥하고 S&P500 지수는 상승을 하는 상황이었었지만 우리 증시는 아직까지 국회의원 선거 영향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환율 얘기가 나왔으니 환율을 한번 보죠. 오늘 환율이 말이에요. 코스피 지수가 0.93% 하락한 이유가 바로 환율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요. 지금 보면 11원 30전이나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1375원 40전을 기록을 했죠. 이렇게 1375원을 넘은 것이 2022년 11월 10일이에요. 작년, 재작년이네요. 그래서 1년 5개월 만에 이렇게 1375원을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갑자기 환율이 급등하는 이러한 이유는 미국에서 우리가 CPI, 소비자 물가지수죠. 이것이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오다 보니까 연준에서 금리나 속도를 지연시키고 그리고 또 금리나 횟수도 또 1회 정도밖에 하지 않겠다. 이런 시장의 예측이 나오면서 결국은 강달러로 변모가 되면서 우리 환율도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환율에 그렇게 조금 무덤덤하는 그러한 외국인들이 오늘 아주 강하게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말이에요. 현물시장에서는 136억을 매수를 했지만 선물시장에서 1조 2,469억을 매도라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선물을 내다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200 선물이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죠. 그러면 기관이 또 코스피 200 선물을 사려고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서 6,200억씩이나 매도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또 이렇게 기관이 선물을 7,600억씩이나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기관의 매도세가 이렇게 강하게 나왔는데 기관은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지금 연속 계속 매도에 일관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금융투자 지금 무려 5,000억씩이나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서 결국은 지수하락을 끌고 왔죠. 그래서 오늘 지수하락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그리고 또 이로 인한 기관의 현물 매도 이러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들이 오늘 5,900억씩이나 이렇게 매수를 했지만 별 지수 방어에는 역할을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시가총의 상위 종목군들 보면 오늘 셀트리온이 1.5%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네이버가 1.25% LG화학이 1.5% 이렇게 강세를 보였지만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그리고 또 기타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그리고 기아 자동차 전반적인 다 하락세요. 특히 보면 이렇게 저평가 우리가 이제 저 PBR주라고 얘기하죠. 보면 KB금융 2.93% 신한지주가 2.9%가 하락을 했고 거기에다가 또 삼성생명도 보면 4.59% 하나금융지주가 5.17% 그리고 메리츠금융도 3.1% 그리고 삼성화재가 2%나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자동차주들 보면 현대 모비스가 4.18% 하락을 했고 거기에다가 또 한국전력도 5.16% 카카오뱅크도 4.97% LG도 2.51%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보면 KTNG 같은 경우에도 무려 2.43%는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 PBR 관련 금융주를 비롯해 가지고 자동차 그리고 또 보험 이런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약세를 보였었지만 지금 보면 삼성전자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가 오늘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는 들어왔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190만 주 매수를 했어요. 기관이 오늘 2천억씩이나 매도를 쏟아냈는데 이것은 바로 여기에서 기관들이 선물을 사려고 현물을 매도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SK 하이닉스도 오늘 외국인들이 11만 9천 주나 매수했어요. 기관이 3만 8천 주.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래도 지수가 하락을 해도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기관이 146억에 매수를 했고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146억에 매수 기관이 6천억씩이나 이렇게 매도를 했죠. 어떤 종목을 샀고 어떤 종목을 매도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외국인들은 오늘 전기전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500억씩이나 매수했어요. 그리고 또 보면 운수장비 자동차 쪽에서 300억 그리고 또 기계에서 200억씩이나 매수. 그리고 보면 운수창고가 320억에 매도. 거기에다가 또 화학이라든가 음식료 이런 게 매도가 좀 일어났죠. 그리고 또 기관은 6200억에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기전자 쪽에 매도가 좀 셌습니다. 6천억이면 거의 모든 업종은 다 매도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업종 불문하고 매도가 많았습니다. 금융이 1100억 전기전자가 2400억이죠. 그리고 또 나머지 보면 전기, 가스 그리고 유통, 운수장비 전체적으로 화학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전반적인 매도세가 다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업종별로 어떤 업종이 올라가고 내려갔는가 보면 대다수 업종이 오늘 저 PBR 관련 주도는 다 내려갔어요. 증권, 보험, 금융, 운수창고, 전기, 가스 다 내려갔죠. 오늘 상승한 것이 의료 정밀하고 기계가 좀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저 PBR 관련주, 이 종목군들이 바로 총선의 영향. 그러니까 총선에서 여당이 완패를 했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동력이 약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기관이 매도세를 쏟아내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코스닥 쪽에서 한번 봅시다.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도 조금 좀 나았어요.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지만 개인이 432억을 매수를 했어요. 이러면서 결국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상승폭이 좀 셌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4.39% 약세를 보였지만 HLB가 2.76%, 알테오젠이 3%, 거기에다가 셀트리온 제약이 1.26%, 바이오 제약 쪽이 좀 강했죠. 바이오 제약, 거기에다가 또 리노공업이 7.44%, HPSP가 0.94%, 이어테크닉스 6.28%, 이렇게 또 이렇게 보면 바로 반도체 장비 관련죠. 이쪽이 조금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삼천당 제약도 무려 8.62%나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 제약과 그리고 또 이렇게 반도체 중심으로 좀 강세가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 반면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저 PBR 관련 주들이 전체가 하락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코스피는 이렇게 약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코스닥은 좀 강세를 보이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거래대금을 보면 말이에요.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지금 10조에서 바짝바짝 말랐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6조, 6천억, 오늘이 8조, 그리고 지난 9일 날이 9조. 그러니까 12조, 여기에서 이렇게 뚝 떨어졌고. 그래도 코스피에서는 그래도 대형주 쪽에서 이렇게 매매가 진행되다 보니까 10조 이상 거래대금은 그렇게 줄지 않은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증시는 지금 오늘은 유달리 환율 때문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율이 11원 30전이 상승을 하면서 1475원 40전이나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이러면서 결국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기관의 현물 매도라면서 선물 매수를 끌어내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기관의 오늘 현물 매도가 또 유달리 많이 나온 이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랬죠. 지금 총선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제로다. 지금 현재로서 이렇게 하락하는 것은 그동안에 일단 저 PBR 관련주들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제가 미리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예측을 하고. 왜? 바로 반도체. 이 반도체 관련주들은 큰 충격 없이 계속 반등이 나올 거다. 반면에 그동안에 많이 상승을 했던 저 PBR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조정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주가가 조정이 온다면 바로 매수의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 한번 또 살펴보죠. 미국 증시를 보면 먼저 아시아 증시를 보니까 아시아 증시가 일본이 0.21% 이렇게 강세 반면에 대만이 마이너스 0.08 그리고 또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0.49 그리고 또 홍콩 항생 홍콩 해치가 각각 마이너스 2.18 2.07% 그러니까 일본 증시만 강세를 보였고 중화권 증시는 전체가 약세입니다. 미국 증시. 미국 증시 보면 혼조세 마감이에요. 혼조세라도 다우 지수가 0.01% 아주 약보압이죠. 약보압. 0.01이면 거의 2.43포인트. 포인트상으로 별로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이 그래도 1.68% 플러스 그리고 S&P500이 0.74% 플러스 상승을 했죠. 갑자기 왜 이렇게 나스닥이 상승을 했느냐. 이것이 바로 생산자 물가 지수. 우리가 PPI라고 얘기하죠. PPI 생산자 물가 지수. 이게 3월에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0.2% 상승을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이 한 0.3%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0.1%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또 지난 2월. 2월 달에 생산자 물가 지수는 0.6% 상승을 했는데 이것보다는 현저하게 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에너지하고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을 뺀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 이것을 보면 말이에요.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 이것도 역시 여기에서 0.2% 상승을 했어요. 이것은 역시 2월 달에는 0.3%인데 0.3%보다도 줄어들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도 높게 나오면서 연준에서 물가 하락률이 꺾이지 않다 보니까 6월 달에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고 그리고 또 올해 내로 한 번, 1회 정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냐. 이런 게 시장의 지배적이었는데 지금 조금 좀 생산자 물가 지수 이게 예상보다도 낮게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금리 동결할 확률은 여전히 75.8% 정도로 높고 있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한 80% 정도 됐는데 그래도 이게 조금 좀 낮아졌고 거기에다가 또 올해 6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 이거는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직까지 이게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낮아졌기 때문에 6월의 금리 인하를 하고 올해 하반기에 3회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여기에서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현재로서는 올해 1회 정도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에 보니까 또 고용시장, 고용시장도 얘기해서 조금 좀 좋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실업률도 예상보다도 굉장히 낮죠. 거기에다가 또 일자리 수, 일자리 수도 또 이렇게 증가되고 고용시장이 의외로 좋았어요. 그런데 실업수당 청구건수를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를 보니까 지난주에 21만 1천 명을 기록을 했어요. 21만 1천 명. 이것은 시장에서 예상하는 21만 7천 건보다도 약 한 6천 건이 낮아졌어요. 이게 일자리 수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기업에서 해고를 하는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것이 전달보다도 약 한 1만 1천 건, 1만 2천 건이 줄어들고 그리고 예상보다도 한 6천 건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실업률 그리고 또 일자리 수 그리고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예상보다도 굿 호조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시장은 아주 탄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유럽의 유럽중앙은행 우리가 20이라고 얘기하죠. 유럽중앙은행에서도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지금 동결했는데 5회 동결을 했어요. 지금 다섯 번째. 한국은행도 이번에 기준금리 3.5%로 해서 동결했듯이 전체가 지금 동결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 나스닥이 무려 1.68%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어갔어요. 우리가 AI의 제일 수혜주죠. 엔비디아. 엔비디아 주가가 보니까 4.11%나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애플. 애플 주가도 보니까 애플이 4.33%나 상승을 했어요. 이게 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리고 또 아마존. 아마존도 역시 또 상승을 했네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67% 이렇게 상승을 했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구글에 뭐에서 하죠. 알파벳. 알파벳도 이렇게 보니까 2.09%나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올랐어요. 그러면 테슬라는 어떻게 되냐. 테슬라도 올랐네요. 보니까. 테슬라가 지금 또 1.65%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술주는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전체가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국제유가를 한번 보죠. 지금 중동이 어수선합니다. 지금 이란에서 지금 이스라엘에 여기에서 공격을, 보복 공격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국제유가가 조금 좀 하락을 했네요.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1.38% 하락을 하면서 85달러 02센트를 기록을 했고 브렌트류도 0.82% 하락을 하면서 89달러 74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다른 것보다도 국제유가 지금 뭐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업을 봉쇄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이란을 조만간 여기에서 보복 공격을 하겠다. 뭐 이런 거 계속 어수선합니다. 그래도 국제유가가 이렇게 하락을 해서 천만다행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선물지수 그리고 유럽증시 한번 보죠. 자, 먼저 유럽증시를 보니까 독일이 플러스 0.86% 플러스 그리고 또 영국이 플러스 1.14% 프랑스가 0.8% 유로스탁 50이 0.72% 유럽증시는 전반적인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란 그 상황이에요. 자, 미국의 선물지수 지금 한번 다우, 나스닥, S&P500 미국의 선물지수를 봅시다. 자, 미국의 선물지수는 조금 좀 약세네요. 그렇죠? 다우가 마이너스 0.29% 그리고 또 S&P500이 마이너스 0.44% 그리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0.5%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란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미국의 이렇게 그 선물지수는 약세, 유럽증시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란 그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미국의 선물지수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은 내일 뭐 미국도 금요일이죠. 지금 이렇게 그 혼조세 상승을 하면서 혼조세 상황에서 나스닥은 급등을 했죠. 근데 내일은 조금 좀 보압 정도 약세로 마감을 하지 않겠냐. 일단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는 결론은 그거예요. 아직까지 그 여기에서 총선의 여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뭐 총선의 영향은 한정돼 있어요. 이 저 PBR 관련주 바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 그러니까 이 저 PBR 주로 이렇게 집중되고 있고 그동안에 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조정이 온다면은 뭐예요? 매수의 관점이라고 했어요. 반도체. 이 반도체밖에 없어요. 오늘 보니까 아까 제가 쭉 보여주신 많은 엔비디아라든가 애플. 미국의 기술주들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 그 종목 두 종목 정도를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또 이러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고르는 방법 가르쳐 드리고 있죠. 그리고 또 한 달에 월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무조건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제 방송을 잘 들으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먼저 종목을 봅시다. 지금 종목을 보니까 여기에서 풍산이라는 종목. 여기에서 가온전선 보셔 봅시다. 가온전선. 가온전선을 3월 26일. 바로 3월 26일이면 바로 이 날이에요. 엄청나게 올라가네. 가온전선. 지금 가온전선을 여기서 1차 매수. 여기서 1차 매수 하라고 했죠? 이렇게 조정이 왔으면 여기서 2차 매수. 이렇게 했을 때 주가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 18.91%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지금 보면 장중에 28.23%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28.23%. 이때만 하더라도 2만 8천 원 정도인데 지금 4만 8천 원. 그러니까 2만 8천 원의 매수에서 4만 8천 원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고르는 방법.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지금 풍산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2월 15일. 2월 15일이면 이 날이에요. 여기에요. 완전 바닥이에요. 여기에서 매수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지금 오늘 3.53%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장중 올라간 것이 13.45%네. 13.45% 여러분들. 이때만 하더라도 얼마에요? 4만 원이 채 태지 않는 한 3만 8천 원 정도. 이게 지금 보면 6만 7천 5백 원까지. 거의 뭐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 제가 계속 유튜브 영상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배우시면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달에 100만 원, 저기에 1천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500에서 1천만 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분은 미소님이라고 재방송 들은 지가 한 13년 정도 돼요. 투자금 5천만 원 가지고 매달 이렇게 1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재방송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들으면 한 달에 1천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이분도 마찬가지로 1천만 원. 한 달에 1천만 원 이상 수익 내요. 자영업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데 재방송을 듣기 전에는 깡통까지 대고 돈 다 잃고 그러다가 재방송을 듣기 시작하면서 기본 개념을 잡고 나서 월 1천만 원 이상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한 4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4년 만에 이렇게 한 달에 400만 원. 이게 400만 원 수익 냈잖아요. 3월 달에 거기에다가 또 4월 달에 또 수익 낸 거 보면 7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은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재방송을 또 이렇게 잘 들으면 제가 이렇게 대박 날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 이런 것들 또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또 추천도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7,900만 원을 매수해가지고 2억 900이 수익이에요. 수익률이 263%입니다. 이렇게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또 이렇게 9,600만 원을 매수해가지고 252% 수익이 났어요. 2억 4,300만 원이 수익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기 투자해가지고 대박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추천도 해드리고 또 매달 월 5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가르쳐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잘 따라서 하세요. 그럼 어디로 가면 됩니까? 먼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서 구독을 누르고 그다음에 화살표 이걸 이렇게 누르면 여기 카페가 링크가 돼 있어요. 이 카페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카페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매매 기법을 정리를 아주 잘 해놨어요. 클릭하고 들어오면 안정모의 주식 투자 이렇게 그 카페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카페는 무조건 가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카페 활동을 조금 조금 하시면 여기에 두 분의 천년아랑님의 매매 기법이라든가 황고수의 매매 기법 이런 게 볼 수가 있는데 두 분 다 지금 세상을 뜨고 안 계십니다. 황고수는 나이 서른에 요조를 했고 천년아랑님은 작년에 폐렴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85세 연세. 그런데 연세 돌아가시기 전에 한 3, 4개월 전까지 매매를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투자금을 1억을 가지고 매매를 하셨는데 한 달에 천만 원에서 3, 4천만 원 이상 꾸준히 수익을 내셨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1억을 가지고 매매하시는데 여기 매수한 금액이 총 1억 정도 되네요. 1억 3배. 그런데 수익금이 3,700만 원이에요. 수익률이 35%. 그리고 여기서는 1억 중에서 3,800만 원만 매매를 했네요. 그런데 수익금이 1,400만 원. 수익률이 37.94%. 이렇게 한 달에 천에서 3, 4천씩 이렇게 수익을 내셨는데 바로 여기서 이런 매매 기법을 초보자들 위해서 아주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매매를 해가지고 월 천만 원에서 4천, 5천씩, 3천씩 수익을 냈는지. 여기 보면 실전 재테크, 초보도 잘할 수 있는 필수 지식 및 공부 방법.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도 한 달에 천에서 2, 3천씩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문가 이론에 의한 5.12평성 쌍봉 매도 기법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의 매매 원칙을 잘 지키면서 매매를 하시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매매 기법을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천년하랑님 같이 한 달에 천만 원에서 한 2천 이상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제가 무료 리딩을 장중에 해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시간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 장중 내내에요. 하루 종일 무료로 리딩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짜로 하는 거죠, 무료 리딩. 여러분들이 유료리딩 하는데, 그러니까 유료방송 하는데 가서 방송을 들으려면 한 달에 회비를 88만 원에서 110만 원의 회비를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유료 리딩하는 방송하는 곳이 바로 경제 TV, 케이블 TV죠. 한국경제 TV, 와우넷이라든가, 그다음에 메일경제 TV, 그리고 또 이토마토, MTN 이런 데.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경제 TV하고 SBS, CNBC, 여기에서 방송을 했어요. 이때 제 방송을 들으려고 하면 88만 원의 회비를 방송국에다 결제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무료, 공짜로 지금 돈 내고 그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시면 그냥 공짜로 방송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 방송을 잘 따라하면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저는 종목을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또 그 고른 종목을 매매해가지고 수익 내는 방법. 한마디로 말해서 고기 잡는 법,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고기 잡는 법. 여러분들이 88만 원에서 110만 원 회비 내고 가서 유료 방송을 들으면 여기는 100% 종목을 추천합니다. 이 종목을 추천하는데 종목을 한 두 개에서 한 세 개 정도 매일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이거는 도박이고 오락이지 이게 수익이 안 나요. 여러분들이 회비 내고 오히려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라 그러면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서 추천하는 종목 사가지고 수익 낼 것 같으면 다 거기 가서 듣죠. 절대 수익이 안 나요. 수익을 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만의 매매 원칙, 매매 원칙이라는 건 매매 기법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손실이 나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무료 리딩을 잘 따라하면 여러분들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냥 뭐 공부 안 하고 종목이나 하나 받아가지고 어떻게 수익 낼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다 보면 광고가 나와요. 광고.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는 게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모음. 이게 41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 10번 정도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월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죠?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돈을 벌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주식 투자하는 거 돈. 그러면 돈을 벌라고 하면 남의 귀동량이나 듣고 이래가지고 안 돼요. 이거는 공부밖에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재무제표. 그리고 또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는 차트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실제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5%만 수익이 납니다. 이분들은 진짜 열심히 공부해요. 나머지 95% 이분들은 공부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손실이 발생이 되고 결국은 주식장에서 퇴출될 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 속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재무제표를 들고 한 손에는 차트를 들고 공부하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리는 추세 매매 이거 여러분들이 잘 하면 한 달에 3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수익 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 낸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5천만 원 정도 이 저평가주 사 놓으세요. 이게 여러분들 5배만 가봐요. 2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해서 돈 벌고 매매해서 돈 벌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주식 투자의 4대 원칙. 이거는 한 달에 5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공식이에요. 우리가 구구단 외우듯이 하면 이것도 그냥 그대로 한 500만 원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첫째, 이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종목을 3개 이내로 해라. 이거는 철칙입니다. 어떤 분들은 종목이 50개, 100개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절대 이거 수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종목 개수를 이렇게 50개 이렇게 하지 말고 종목 개수를 바짝 줄이세요. 어떻게 줄이느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여기 세 종목을 딱 압축을 했어요. 그러면서 1억을 이렇게 사니까 수익금이 2,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7,500을 가지고 세 종목을 딱 샀어요. 수익금이 무려 9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종목 개수를 딱 줄여가지고 하시면 누구나 다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을 살 때 아무 때고 확 그냥 사고 그러면 안 돼요. 대개 보면 그냥 한 번에 다 사고 이러는데 어느 시점에 사야 된다는 그런 개념도 없어요. 막 사요. 그러면 안 돼.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서 눌림목에 사야 돼요. 눌림목. 그리고 눌림목에 살 때도 CCI라든가 RSI라든가 엠빌롭이라든가 이런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여기에 사고. 그리고 이것을 3번에 분할 매수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2번에 분할 매도하고. 그다음에 3번에 분할 매수했는데도 주가가 밀려면 손절하고. 이런 원칙을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수익 낼 확률은 8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한 달에 500만 원 충분히 수익 냅니다. 이거를 제가 노래까락으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잘 듣고 여러분들이 다운받아가지고 달달 외우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 노래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카페 가면 있어요. 여기 카페. 주식송 음원 받고 벨 소리 받고세요. 있죠? 자, 여기 보면 주식송. 이거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세요. 스마트폰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알람소리, 벨 소리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외우면은 여러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무조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이렇게 종목 공부를 해야죠. 그래야지 이렇게 풍산 같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고를 수 있게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보면은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파라다이스. 자, 파라다이스 보면은 제가 항상 그렇죠?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먼저 차트를 보고 종목을 고르고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21선 우상향. 21선이 여기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눌러줬어요. 눌러, 눌러. 이 눌림목. 이 눌림목에 보면은 CCI9이 과매도 구간이 나와요. 이런 과매도 구간. 이 과매도 구간. 그럼 여기에서 뭐 매수했을 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또 여기서 이렇게 눌림목인데 21 이동평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으면은 21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매수 포인트예요. 이게 과매도 구간은 아니더라도. 여기서 갔으면 이만큼 수익이 낫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눌림목에서 매수해라. 21선 우상향, 눌림목. 이런 눌림목.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번에 안 사고 세 번의 분할 매수해라.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밀리면 손절해라. 이런 원칙. 이런 원칙을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은 여러분들은 한 달에 최소한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수익 낼 확률은 8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한 번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게 이런 공식이니까. 그리고 또 이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또 뭐하는 회사인지 한 번 보죠. 파라다이스. 자, 여기에 보면은 PBR, 주가순 자산비율. 이게 3 이상이면 고평가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라고 얘기했어요. 저평가. 지금 여기 0.95니까 상당히 저평가죠. 그 다음 PBR. 이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예요. 따라서 투자를 할 때는 10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1.63이니까 좀 고평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이렇게 재무재표를 보고 이렇게 종목을 분석을 하지만은 투자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매매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투자하고 매매는 틀리는 거예요. 투자는 이거는 장기로 이렇게 보유해가지고 가는 거고 매매는 이런 위치 눌림목이 왔을 때 여기에서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꾸준히 수익을 내고 수익 낼 확률은 85%. 그런데 매매는 한 5회에서 한 10회 정도. 뭐 이 정도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재무재표는 투자를 하든 매매를 하든 꼭 보고 확인을 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투자하고 내가 매매, 내 돈을 가지고 여기다 이 회사 주식을 사는데 이 회사가 재무상태가 어떤지 과연 또 이렇게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건지 부도가 날 수 있는 건지 어떤지 그런 거 한번 분석을 해봐야죠. 그리고 이 회사는 파라다이스라는 회사는 카지노를 하는 회사의 카지노. 외국인들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가 서울, 부산, 제주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복합 리조트 부분, 인천 영종도의 파라다이스 시티 리조트도 가지고 있고 이런 회사예요. 자, 이 회사의 매출. 자, 이 회사 매출을 보니까 4천억, 5천8백억, 9천억, 1조천억. 오, 많이 늘어나네요. 영업이익이 코로나 때 이게 적자였었잖아. 104억, 1,400억, 1,700억. 자, 그리고 또 영업이익률 그리고 자기자본 수익률 한번 봅시다. 자, 영업이익률이 15%네. 영업이익률이 15.56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기자본 수익률 ROE 5%. 이 정도면 준수하다. PBR, 주가순자산비율. 이건 현재 주가가 14,640원이죠.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 보면 PPS, 한 주당 자산가치 16,408, 16,408 이렇게 나눠줘요. 나눠주니까 0.9. 굉장히 저평가예요, 이게. 이게 3보다 작잖아, 그렇죠? 그리고 1보다도 작아요. 굉장히 저평가 종목이에요. 다음에 이제 PER, 이거는 현재 주가가 14,640원.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 보면 EPS, 한 주당 벌어뜨리는 러 796, 796 이렇게 나눠줘요. 나눠주니까 18.53. 이거는 좀 고평가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 그렇지만 일단 재무 상태는 굉장히 좋은 회사죠. 자, 이 회사에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낸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실전 매매라고 얘기합니다. 실전 매매. 실전 매매라는 것은 자기가 종목을 골라서, 자기가 종목을 골라서 직접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 자, 3천만 원을 매매를 합니다. 이때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세수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1차 매수가 40%, 4,30이 1,200만 원, 2차 매수가 30%, 3,30은 9,900만 원, 3차 매수가 30%, 3,30은 9,900만 원 이렇게 세수로 나눠요. 그럼 여기서 1차 매수하는 거예요, 1차. 1차 매수, 1,200만 원 매수를 딱 했습니다. 매수하자마자 주가가 여기서 쫙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량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면 돼요. 그런데 1,200만 원을 딱 샀는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기분이 엄청나게 좋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팔고 나서 수익을 내고 나면 이거 말이야 1,800만 원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이걸 다 샀으면 좋을까? 이게 사람의 심정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초보들은 올라갈까 봐 다 사요. 그런데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손절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고수는 분할 매수하고 하수는 한 번에 다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런데 지금 방금은 올라갔지만 1차 매수한 후에 이렇게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내려오는 걸 대비해서 2차, 3차 이렇게 분할로 매수할 걸 놔뒀어요. 그래서 1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2차 매수하는 거예요, 이 900만 원. 2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3차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세 번의 주가가 쭉 내려오면서 분할 매수하다 보면 결국은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쭉 이렇게 상승할 확률이 얼마냐? 85%예요. 85%. 이렇게 올라오면 플러스 5% 오면 절반, 플러스 10% 오면 전량. 이렇게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15%는 뭐냐, 나머지. 이거는 주가가 올라오지 않고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에요.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85%는 올라가지만 내려올 확률은 15%예요. 그럼 마이너스 5%가 더 내려오면 이때는 여기에서 손절하고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예비 자금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심리가 안정이 돼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수익하고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래서 우리는 17기삼, 심리가 7이요, 기술이 3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는 걸 안 사요. 바닥치고 올라오다가 눌러줄 때 눌림목에 산다고. 눌림목에 살 때도 3번의 분할 매수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2번의 분할 매도. 3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밀리면 손절하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위험관리죠. 위험관리. 이 위험관리 철저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수익하고 직결이 된다. 그래서 심리안전과 위험관리. 이것이 결국은 수익입니다. 무조건.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한 종목이 있네요. 보니까 감성코퍼레이션. 이게 감성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예요. 이게 의류회사인데 지금 여기 보면 주가가 쭉 내려왔죠. 그러다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눌림목. 눌림목이죠, 그렇죠? 그럼 눌림목에서 여기 보면 과매도 구간. 여기 점을 딱 찍었어요. 여기서 딱 샀으면 이만큼 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에서, 여기에 과매도 구간.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 과매도 구간에 딱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서 세 번의 분할매수. 그리고 또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매도. 세 번의 분할매수 했는데 밀려면 손절. 이런 원칙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면서 매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 조종, 이것은 그렇게 큰 조종은 없어요. 지금 조금 좀 잔파동, 소위 말해서 이렇게 끌어올린 게 반도체. 반도체 플러스 저 PBR 이렇게 얘기했죠, 저 PBR. 그런데 반도체는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저 PBR 이거는 정부 정책. 이게 정책이 조금 좀 부재할 가능성. 이거가 소위 말해서 선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동력 상실될 가능성. 이것 때문에 조금 조종을 받고 있는 거지. 추세가 이렇게 하락 추세다.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조종시는 무조건 매수. 반등은 나옵니다. 올해 3,000포인트 아니 3,100포인트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하여튼 주말 지금 잘 보내시고 휴일, 쉬는 게 또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